네 올해 터미네이터가 새로 만들어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버즈윗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터미네이터 오래됐죠. 미래에서 터미네이터만 나타나면 나오는 음악 있죠? 뼛속까지 나쁜 놈 뼛속까지 나쁜 놈 그걸 친 사람이 조지 쏘로굿인데 네 그렇습니다. 조지 쏘로굿의 조지 쏘로굿가 디스토리 디스트로이어스 조지 쏘로굿가 파괴자들 그래서 그 유명한 곡을 쳤던 조지 쏘로굿의 화이트 팽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팽이라는 단어가 송곳니거든요 송곳니 그러니까 하얀 송곳니 ES152TDC 아웃핏입니다. 디스트로이어 팽이 가서 이름은 다 무섭고 하교자 송곳니 막 이런데 완전 부르지 않나요? 음악은 그냥 뭉기는 블루스입니다. 디스트로이어에 딱 보면 섹소폰 주자가 있어요. 나는 일렉트릭 기타하고 섹스폰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그렇군요.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블루스기 슈퍼맨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조지 쏘로굿은 이제 50년생이에요. 나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7순위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동 연도로는 이제 74년도부터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그 전에 뭔가를 하시다가 이제 앨범을 77년도에 내고 그다음에 2082년도에 Bad to the Bone 낸 다음에 그다음에 2009년, 2011년까지도 아직도 앨범을 내고 있는 걸 보니까 솔로 스튜디오 앨범은 2017년에도 있네요.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블루스기 슈퍼맨 조지 쏘로굿입니다. 네, Bad to the Bone은 뭐 여러분도 선생님이 가끔씩 종종 이제 그 슬라이드 플레이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귀에 익숙하실 건데 네, 요게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가 좀 독특합니다. 전체적으로 스펙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 세미할로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무게도 아주 가볍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약간 좀 빈티지한 어떤 그런 클래시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꽤나 락킹한 그런 사운도 내고 있고요. 또 이게 싱글 포일 피컬이고요? 네, 독이어 사용되어 있고요.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에피폰 치고는 좀 가격대가 높은 아티스트 시리즈인데 가격 거의 비슷합니다. 데이브 루드 시그니처가 97만 6천원이었는데 이건 할인 적용해서 96만원 권속가 기준 지난 시간이 143만 5천원 이게 141만 2천원 거의 똑같죠?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5cm 무게 2.73kg 두께는 아치가 살짝 있는데 뭐 그거를 굳이 뭐 젤 필요는 없는 정도라 46mm이고요 두께 12프레드 히뚜레가 다 만나 있었고 못 재기 때문에 9프레드 히뚜레를 쟀는데 77mm인데 이거 독특한게 넥이 되게 뾰족해요 지팔의 너비는 작고 아주 그냥 뾰족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디 앤 라미네이티드 메이플에 4개는 마호가니 커스텀 쉐이프 베이스돈 화이트팽 오리지날 넥 쉐입이 잡혀 있구요 조지 쏘로고시라고 딱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네 그렇습니다. 조지 쏘로고시로 딱 들어가 있네요 이게 지금 4개는 마호가니 커스텀 쉐이프트 베이스돈 화이트팽 오리지날 넥이 사용이 되어 있구요 헤드머신은 윌킨슨 디럭스 3 이너라인 3개씩 붙어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아이보리 버튼 아이보리 버튼이 안증맞게 생겼어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너트는 40mm 너비 가지고 있구요 포페로 지판에 지판공을 만짐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 20프렛 미디엄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P90 도기어 프로 두개 장착이 되어 있구요 컨트롤은 넥 볼륨 톤 브리지 볼륨 톤 네 투 볼륨 투 톤입니다 포페로 플로팅 브릿지 그리고 트래디셔널 다이아몬드 트래피지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요렇게 스펙 쪽 살펴봤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되게 부드럽고 눅눅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레치 같기도 하구요 네 약간 그레치 같습니다 부드럽고 눅눅한 사운드 톤을 제로까지 내려 봤습니다 오오 벽 하나 건너서 듣는 것 같네요 네 입을 뒤집어 쓰고 기타 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뇌랑 말이랑 따로 나오고 있어요 사운드 진짜 보들보들 눅눅 근데 이 눅눅이 되게 부드러운 녹진녹진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마샤라고도 잘 어울리는데 네 조지 소로곳이 팬더 앰프스 이 할로우의 공간감도 잘 느껴지구요 이렇게 만들면 게임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꽤 나오더라구요 esti compression 오늘은 ts 로 자 슬라이드바 20-30 세! 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요거 그러면은 아까 안 들어본 메이킹톤이랑 그리고 레드라스 사운드 하나씩 순서대로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뭘 음능감이듣게지는 멋진 사운드 레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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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락킹 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시죠? 네 조금만 힘내십시오 시연까지만 힘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연 한번 들어볼게요 귀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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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